영등포구가 공식 유튜브 채널 영군해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. 구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영등포TV 채널을 영군해 채널로 통합 운영하고 공무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군해의 막터뷰, 천문 우주 강연을 펼치는 코스모스,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간 영등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향후 영군해 채널은 MZ세대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브이로그, 쇼폼 등 개성이 담긴 콘텐츠를 제공하며 소통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.